그... 왜요? 어째... 좀 익숙하지 않나? 진재규 집. 검은 얼굴, 붉은 눈. 지우개. 여긴 어디? 진아저씨 집. 이건 뭘까? 괴물. 괴물? 무슨 괴물? 괴물을 봤어? 아이 기억을 좀 읽어봐도 될까요? 애를요? 현수가 뭔가를 본 것 같아요. 괴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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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에, 지옥에 우리 발 밑에 있었어. 땅속 괴물. 무슨 괴물? 땅속 괴물. 배수로. 배수... 배수로...